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먼저 주간증시 일정표에 중요한 내용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는 내용이 내일이죠 14일날 또 있을 예정입니다 자 미리미리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갖고 계신다면 KB금융이나 생명보험사들 현대해상이나 이런 종목들 자 이 종목이 과연 또 수급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정을 보고 미리미리 일정표를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손해보험사들 그 다음에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은행사들 은행주들 자 그 다음에 또 보험주들 현대해상 하나생명같은 보험사들 자 이런 종목들이 예 지금 또 아주 멋지게 랠리를 갖다가 펼치고 있죠 자 그래서 수급표하고 그 다음에 주간증시 일정 받아가라고 이제 제가 강조해 강조를 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이 JP모건 이 JP모건 체이스에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게 바로 은행 쪽입니다 자 이게 또 14일날 금요일날 우리 한국시간으로 밤 10시 30분입니다 이때에 또 이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죠 JB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같은 자 이런 종목들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가 또 어떻게 해요 미리 잡아놔야 또 올랐을 때 팔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잘 보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증시 일정 수급표 달라고 문자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급등한 종목 또 급등할 종목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텍 자 퍼스텍 보세요 자 이 단기과열 단기과열이 끝나고 단기과열이 끝나고 나서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단기과열에 있는 이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이거는 이제 기법상 돌파매매라고 하는데 단봉의 양봉이건 단봉의 은봉이건 이 단봉으로 행보하던 부분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는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퍼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가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퍼스텍도 제가 계속해서 잘 보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나서 퍼스텍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종목 그럼 퍼스텍 놓쳤는데 했으면 좋겠느냐 자 지난번에 NFT 게임 게임 쪽으로 해서 네오이주 홀딩스가 이제 멋지게 이 반등을 해줬고 자 그리고 정확한 타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멋지게 또 반등을 해줬는데 꼭대기에서 꼭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오늘 내렸어요 자 그런데 퍼스텍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또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자 왜냐 그 사이에 자리가 변했거든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딱 보면은 아지넥스텍이 있습니다 퍼스텍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안 움직이려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퍼스텍 베타로 퍼스텍의 상한가를 진입을 하니까 아지넥스텍이 억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대로 갔으면은 이렇게 종가 고가를 안 만들어요 이렇게 종가 고가를 만들면요 좀 별로예요 이렇게 윗고리가 있어야 돼요 윗고리가 윗고리가 차라리 있는 양봉이 나왔으면은 오히려 더 내일 공략하기가 좋은데 윗고리가 없는 종가 고가형 양봉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내일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한번 차라리 은봉으로 뚝 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퍼스텍이 가니까 원래 퍼스텍 가니까 아지넥스텍이 먼저 가던 애였었는데 퍼스텍이 단기 과열이 끝나가지고 오늘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아지넥스텍은 원래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겠느냐 이제는 안 떨어져요 올라오면 빨리 떨어져야 돼 13,000원까지 근데 14,4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타점이 달라집니다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13,000원 이하가 아니라 14,000원 부근에서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또 트라이를 해야 돼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하면 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지넥스텍은 근데 물론 나중에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13,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또 한번 멋진 타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지금은 이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3,000원 이하가 아니라 14,000원대에서 한번 또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핫네트 퍼스텍도 정고점을 살짝 넘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내렸다가 쳤단 말이에요 핫네트도 이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 이제 단계 과일이 풀려요 그러면 풀리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시간에서도 갭을 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갭을 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갭 떠가지고 우선 은봉으로 내리 꼽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떴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시가를 돌파하는 이때가 바로 또 최적의 타이밍이 된다 이거입니다 오늘 퍼스텍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쳤듯이 핫네트도 그렇게 되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시가를 돌파할 때 내렸다가 시가를 돌파할 때가 멋진 매수 타이밍이 된다 떨어질 때 잘못 잡으면은 계속 떨어져요 만약에 그냥 차라리 장중 대응이 안 되면은 떨어지는 것을 그냥 기다려요 어떻게 될지 주가는 내일 가봐야 하는 거죠 신도 모르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나리오를 딱 정해놓고 요렇게 되면 사고 저렇게 되면 안 산다 요렇게 돼야지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나리오 매매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계 과일이 끝났는데 이 핫네트는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료가 펄펄 살아있죠 아직까지 재료가 끝났으면은 또 단기적인 재료 같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디지털 화폐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되고 있죠 중국도 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한다 그러고 대기업도 한다 그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분도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도 엮여있고 중국으로도 엮여있고 우리나라도 엮여있고 그러니까 정부하고서도 엮여있고 다 엮여있어요 재료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재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차라리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빡 떨어지면은 만원 밑으로 여기 밑으로 단기 과열을 했던 이 밑으로 만원 밑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땡큐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잡으면 돼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그냥 냅다 친다 치는 방법 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돌파 매매로 시가 재돌파 시에 멋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좀 어려워요 그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네트의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딱 그려가지고 시나리오 매매법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딱 구성해가지고 우선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래 테마주나 단기 매매 또 급등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또 이제 기법의 자리가 또 오고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 여러 가지 기법자리들이 있죠 그런 자리에 오면은 그냥 사면 돼요 원래 지금 이제 기법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당중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은 시나리오를 딱 가지고선 접근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나리오 매매법이 있고요 구간 매매법이 있는데 구간 매매법은 제가 여러분께도 조금씩 조금씩은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초보자는 구간 매매법이 쉽고요 구간 매매법이라는 게 뭐야 여기 오면 사세요 여기 오면 사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여기 오면 사면 돼요 또 여기 오면 사면 돼요 이렇게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쉽죠 그게 구간 매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매매는 상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더 올라갈지 내려올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장중에 일어나면 그 현상을 보고선 들어가는 것이 시나리오예요 두 가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은 두 가지잖아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그럼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를 딱 정해놓고선 시나리오를 그린다 이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시나리오 매매법하고 구간 매매법 초보자는 구간 매매법이 쉽고 대부분의 기법은 구간 매매법에 들어가 있고 고수들은 이제 시나리오 매매법을 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보로보 자 로보로보가 차라리 그러면 이제 이 구간 매매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내려와라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쌍복 나오고 쌍바닥 나오면 좋다 그랬는데 쌍바닥이 아직은 안 나오고 비실비실되고 있는데 비실비실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왜냐 1차 시세 나고 2차를 내기 위해서는 한 번은 조정을 준 다음에 조정 중에 사야 또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로보로보가 요 중심선에 와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찍어드렸습니다 또 자 그러면 에브리봇 에브리봇도 오늘 반등 조금 나왔죠 7%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에브리봇도 지금 그래도 이게 막 급등이 안 나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왜냐 나와버리면 아깝잖아 내가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자 그래서 에브리봇도 지금 아직은 떨어질 가망이 있다 급등해버리면은 아이 또 언제 내려올 때까지 또 기다리나 그런데 얘는 이제 아직은 올라가려다 마니까 만다는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떨어지면 사는 거니까 우리는 그죠 네 그래서 에브리봇은 여기 딱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다이노 칩이라고 있어요 모다이노 칩 이 모다이노 칩이 이게 또 이제 이 전기차 예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제가 이제 그 여러분께 2022년 유망 섹터 전망에서 타픽으로 전기차 부품주들 꼽아놨죠 그랬더니 지금 이 전기차 부품주들 애플하고 엮여가지고 날아가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가 또 이제 전기차 만든대요 소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니 하면은 워크맨 아 언제적 얘기느냐 네 워크맨 애플하면은 아이폰 그거잖아요 이 옛날에는 요즘 아이폰만큼 인기 있었던 게 워크맨이었어요 그죠 워크맨 하나 허리에 차고 다니면은 야 지저 폼났었는데 그때는 소니가 최고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소니가 죽어가던 소니가 전기차 만든대요 그래서 이 소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애가 모다이노 칩이에요 이름이 좀 일본스럽죠 모다이노 칩 자 그래서 이 모다이노 칩이 이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애플하고 또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요 대성 파인텍 그 다음에 일지테크 현우산업 이런 애들이 애플 전기차 애플 전기차 쪽 그 다음에 모다이노 칩은 소니 전기차 쪽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지난주부터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타점이 안와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자 모다이노 칩은 타점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입니다 짝 죽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성 파인텍 오늘 갭 떴죠 붕 떠가지고 있는데 좀 떨어져야죠 대성 파인텍도 여기 오면 돼요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오면 반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우산업 자 현우산업도 전고점 돌파 못해서 단기 반등만 좀 봐야겠지만 지금 이게 거래대금이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우산업은 단기 반등 나오겠는데 못해도 전고점까지는 한 번씩은 다 갔으니까 갔으니까 이번에도 가야죠 단기 반등 나옵니다 현우산업 그러면 조정이 이제 쫙 나오고 2평선 5일선 붙으면은 한번 쳐요 그러면은 현우산업은 타이밍을 안전빵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 좀 쳤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은 안전빵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 시나리오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6,250원 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맹차트에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차트는 아주 멋진 차트입니다 아주 복잡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차트죠 근데 저는 이게 하도 20년을 봐와가지고 눈에 익어요 딱 이 자리 들을 때가 다 선거 놨거든 6,250원이 맞아요 자 거기 오면은 이제 단기 반등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좀 초보자들 무섭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여기 오면 돼 하면 돼요 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자 현우산업도 딱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목들 또 타점 정확한 타점을 한번씩 쫙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멋진 수익 내셔서 어려운 장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